안녕하세요. 나쁜골프의 강찬욱입니다. 아주 나쁜 골퍼들은 라운드 도중에 일부러 악의적인 방법으로 방해를 한다고 하는데요. 선수들 중에서도 시합 때 개성질을 부리거나 아니면 막 쌍욕을 해대면서 동반 플레이어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래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그런 선수들도 있다고 하고요. 아니면 은근슬쩍 방해를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한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럴 의도는 없는데 본의 아니게 에티켓 실수를 하게 됩니다. 조금만 조심하면 안하게 되는 그런 실수들이죠. 나도 모르게 하는 골퍼들의 골프 에티켓 실수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샷을 방해하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티샷을 하는데 옆에서 소곤소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샷을 하고 난 후에 좀 크게 말해 뭔지 궁금해서 겨우 쳤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떠드는 것 이외에도 옆에서 붕붕 소리를 내면서 빈스윙을 한다든지 시야에서 이렇게 얼쩡얼쩡얼쩡얼쩡거린다든지 하는 것들도 고의는 아니지만 샷에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재채기가 난다든지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참아야겠죠. 이렇게 샷을 하려면요. 페어웨이에서 샷을 할 때도 특히 오른쪽 45도 지점 같은 데라면 조금 뒤쪽에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치고 나면 샷을 하는 게 좋겠죠. 만일 이제 쉔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아주 힘이 거슬릴 것입니다. 누가 먼저 샷을 해야 하는지 애매한 상황에서 어드레스를 한 건지 저게 셋업을 한 건지 애매한 상태로 있는 경우도 내가 쳐야 하나 말아야 하나 뭐 하다가 샷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 그럴 때는 반드시 내가 먼저 칠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는 퍼팅할 때 방해들입니다. 퍼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갑자기 그린 보수한다고 이렇게 막 팡팡팡팡 이렇게 퍼터로 그린을 다지는 행동도 본의 아니게 이렇게 동반자의 퍼팅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퍼팅을 하는데 그 동반자의 시야의 정면으로 서 있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또 뭐 이렇게 비켜봐 비켜봐 이렇게 너무 정색을 하는 것도 좀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옆에 빠져 있는데도 그 그림자가 이렇게 길게 나서 브레이크를 보는데 방해가 되거나 퍼팅 라인에 걸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발자국수를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세는 분도 봤습니다. 저는 뭐 혼자 11, 12, 22, 23 그러고 나서 27발자국이네 뭐 이런 분도 제가 봤고요. 이러면 본인은 안 까먹을지 모르지만 옆에서 이렇게 퍼팅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도 뭐 의도한 것들은 아니고 자신도 모르게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에티켓 실수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그린에서 홀아웃을 했으면 빨리 떠나라입니다. 페어웨이에서 이제 그린 플레이를 하고 있는 앞팀이 이렇게 앞팀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너무 오래 기다리면 막 이렇게 샷이 말리고 흔들리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린 플레이를 되게 오래 한다 싶으면 보통 아 내기 심하게 하나 보네라든지 경사가 되게 어렵나봐 그린이 어렵나봐 뭐 이러면서 이제 기다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가끔 퍼팅을 하고 안 들어갔을 때 뒷팀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빼가지고 똑같은 라이에서 연습 퍼팅을 한 번 더 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린 위에서 이렇게 페어웨이를 보면서 한타, 두타, 세타, 네타, 다섯타, 더블인가 뭐 이렇게 세시는 분 타수를 세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뭐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뒷팀 입장에서는 아주 답답하기 이럴 데 없는 것이죠. 제 경험상 뒤에서 이렇게 관찰해 보면 그럴 때는 그냥 뒤에서 그러겠죠. 어 첫 승팔리 나가지 뭐 이러는데 이제 뭐 잘 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늑장을 부린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거고요. 제 경험상 이렇게 뒤에서 관찰을 해보면 그린 플레이가 끝나고 이렇게 카트에 탈 때도 늘 같은 사람이 가장 천천히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밀릴 때에는 이제 홀아웃을 했으면 후딱 자리를 떠나서 빨리 다음 홀로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벙커 정리입니다. 이제 어떤 벙커는 발자국에 들어가서 뭐 옆에 빼놓고 칠게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옆에 빼놓고 치려고 해도 뺄만한 뭐 라이? 라이가 없는 그런 벙커도 있습니다. 죄다 발자국이라서요. 한 사람씩 정리 안 하기 시작하면 또 누군가가 여러 번 밟고 지나가면 결국 벙커가 발자국 벙커가 되는 것이죠. 벙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려고 그러면 캐디가 그냥 오세요. 안 하셔도 돼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캐디는 이제 진행을 해야 하니까 벙커 정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빨리 이동해야죠. 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벙커는 저는 정리를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벙커를 정리하는 그 고무래 영어로 레이크라고 하는 그 고무래를 미리 본인의 동선 쪽에 이렇게 갖다 놓고 벙커 안에 그게 벙커 안에다 놔도 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무래의 위치는 보통 이제 룰에는 그 위치를 어디에다가 둬도 상관없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제 경기에 영향을 가장 덜 미치게 하기 위해서 그 바깥 쪽에 플레이 방향에 놓는 것을 이제 보통 권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앞팀이 있는데 샷을 하는 경우입니다. 티샷도 마찬가지고요. 앞팀이 그린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라운드에 갔을 때도 뒷팀이 친 티샷이 제 옆으로 이렇게 굴러서 지나가더라고요. 거리가 안 나는 분이라서 먼저 치게 했다는 이제 캐디의 설명이었는데요. 겨울이라 딱딱해서 런이 많이 생겨서 그런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샷을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건데요. 이 역시도 내 거리 모르잖아요. 카트 맞고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나마 마지막 홀에 그래서 제가 다행이지 첫 홀부터 만약에 그랬다면 저 18홀 내내 신경 썼을 겁니다. 계속 뒷팀 보게 됐을 거고요. 실제로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팀 간 심한 싸움이 일어난 경우도 있고요. 특히 그늘집에서 뭐 아니 나가지도 않았는데 샷을 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제 정색을 하고 따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큰 다툼이 되기도 하죠. 애매하게 캐디가 쳐도 된다고 해서 쳤습니다. 이게 팩트지만 이 역시도 참 뭐라고 그럴까요? 구차하고 좀 비겁한 변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무조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고 만약에 앞팀이 뒤로 보면 큰 소리로 들릴 수 있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자 팝5에서도 그러니까 그린까지의 거리 핀까지의 거리가 내가 보낼 수 없는 거리라고 해도요. 그린에서 만약에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린 사이드 벙커에 볼이 툭 하고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린 입구에 떨어지면 의외로 그 소리가 그린에서 플레이하는 사람한테 크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플레이하다가 갑자기 공이 툭 오면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 역시도 조금만 조심하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것들이죠. 여섯 번째는 파3 파3에서 웨이브 시에 너무 이제 앞쪽에 서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진행이 밀려서 파3에서 사인 주셨어요 라든지 사인 플레이입니다 라든지 그 얘기 많이 하죠. 그렇게 웨이브를 이제 받고 하는데요. 이때는 그 그린 주변에서 그러니까 그 전팀이죠. 전팀이 충분히 안 보이는 곳에서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무 뒤에 라든지 아니면 보통 이제 망 같은 게 있는 그물망 같은 게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뒤라든지요. 그래서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이 좋은데 그린 바로 뒤에서 이렇게 뻔히 보면서 서 있다거나 뭐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죠. 아우 조금만 뒤로 오세요 그러면 야 아마추어들이 파3에서 캐리로 그린 오버하는 건 나 못 봤어 라고 이렇게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티샷 하는 사람이 그러면 되게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피해서 시야가 신경 쓰이지 않게 이제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는 앞팀 티샷을 너무 빤히 보는 것이죠. 1번 홀이거나 아니면 홀이 좀 밀리는 경우에는 티잉그라운드에서 이렇게 앞팀과 거의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카트를 앞팀과 바짝 붙이지는 않지만 이제 이런 경우에 너무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들면 들릴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미리 내려서 보통 블랙티나 뒤쪽 그 어디에 이렇게 딱 서가지고 이제 앞팀 하는 티샷을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앞팀의 그 플레이어가 뭐 프리샷 루틴, 빈스윙 같은 걸 하려고 뒤를 이렇게 딱 봤는데 저쪽 블랙티에 남자 네 분이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팔짱 딱 끼고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뭐 무슨 내가 선수도 아닌데 뭐 저 사람들이 갤러리도 아닌데 이런 경우에 뭐 굳이 내려서 앞팀 티샷 하는 것을 보지 마시고요. 그냥 카트에서 기다렸다가 이제 앞팀 티샷 하고 나간 경우에 티샷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흡연과 휴대폰입니다. 이제 두 명 뭐 두 명 조인 라운드를 제가 할 때였는데요. 제가 이제 한동안 금연을 하다가 다시 이제 담배를 피게 돼서. 그러니까 조인 라운드다 보니까 또 제가 더 특별히 엄청 조심스럽게 이제 흡연을 했는데요. 이제 전반이 안 보이는 데 가서 하고 뭐 연기 안 가게 연기 안 갈 만한 데서 뭐 그렇게 했는데도 제가 카트에 타면 또 냄새가 나는 거니까요. 전반 끝나고 조인한 조인을 한 분께서 저한테 옛날식 눈깔 사탕을 이렇게 한 움큼 주시면서 한 번 물면 심리는 안 녹는 사탕이라고 뭐 이러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주나 그랬더니 이제 담배를 너무 많이 태우시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피고 들어와도 그 냄새가 나니까 좀 담배를 좀 덜 펴라 이런 이야기죠. 지금도 이제 그때 생각하면 제가 이제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휴대폰 소리 역시 마찬가지죠. 결정적인 순간에 뭐 삐리비리비리 뭐 하고요. 뭐 무슨 뭐 옛날 클래식 음악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옛날 전화벨 소리 같은 게 따르릉 따르릉이 나오기도 하고요. 음악이 나오면 빈스윙 하다가 어 저 노래가 뭐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진동 모드로 하는 것 아니면 뭐 볼륨을 낮추는 거 음수고 하는 것 뭐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니까요.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자 제가 그린에서 이제 퍼팅을 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세게 쳤는데도 이게 안 가네? 라고 이제 말을 했다가 제 바로 다음에서 친 동반자가 제 얘기에 이제 영향을 받고 너무 세게 쳐서 훌쩍 넘어가서 파스리에서 니어였음에도 불구하고 포퍼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그 한마디의 말 실수가 얼마나 미안한지 지금도 제가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내가 뭘 이제 악의적으로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입이 방정이라고 그 말을 못 참고 이제 한 대서 나오는 건데요.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골프 에티켓 실수들이었습니다. 몰랐으니까 괜찮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시는 모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